안녕하세요 정철입니다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통독 암성 476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로는 제10권 51과이고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자 다함께 The Lord's Prayer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 올릴까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자 이 Lord's Prayer 할 때마다 좋죠 우리가 영어로 한 지가 꽤 되는데 마음이 심란하고 누가 밉고 화가 나고 또 뭐 조바심나고 이럴 때 이 Lord's Prayer를 하세요 영어로 하면 더 찡한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기도가 이 안에 다 있다니까 그래서 반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안 보고 나오게 되고 안 보고 나오면서 그 내용을 씹으면서 곰곰이 말씀 하나하나 씹으면서 기도하면 진짜 좋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지 말고 이 기도를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건데 자 구호 외치기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농통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내가 이 제자들 버리고 지금 떠나게 되는데 이 제자들 세상으로 내보내는데 그들을 sanctify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봅시다 My prayer is not for them alone My prayer is not 나의 기도는 is not for them alone For them alone Alone이 뭐예요? Alone Only라는 말 Only 그러니까 나의 기도는 그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게 11명의 제자가 있죠 하나는 가르쳐 유다는 배신으로 나갔고 11명의 제자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Alone이라는 것은 Only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My prayer is not for them alone 지금 하는 나의 기도는 그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또 있냐 궁금하니까 I pray also 나는 또한 기도합니다 For those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누구냐 Who will believe in me 나를 믿게 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믿는데 Through their message 그들의 메시지를 통하여 나를 믿게 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야 For those 이게 우리야 그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을 이어서 메시지가 전해와서 우리한테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I pray also for those I pray also for those who will believe in me Through their message 그들의 메시지 그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믿게 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여기 있는 얘네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격스럽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니까 얘네들 sanctify 해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성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악마들한테 휘둘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That all of them may be one 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가 하면 That may 하게끔 하려고 That all of them 그들 모두가 may be one 하나가 되게끔 하려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관심이 있으신 건 뭐예요 우리가 분열이 되고 싸우고 딴소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All of them may be one 하나가 되는 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Father 아버지 Just as As는 뭐뭐 같이인데 Just가 붙여서 떡같이 떡자가 붙은 거야 As of the dog as Just as You are in me You are in me 마치 You are in me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And I am in you And I am in you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이 그들이 하나 되도록 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이렇게 완전히 한다고 하려 이렇게 된 것처럼 They may be one All of them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어디 뗄 수가 없어 그것처럼 Maybe one 그래서 비유를 All of them may be one Father 비유는 뭐예요 뭐처럼 Just as you are in me And I am in you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이 그들이 하나 되도록 그렇게 내는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이 인간들이 말이야 갈라지는 거지 자꾸 걱정할 거 없어요 때가 되면 다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니까 자 여기서 Alone을 좀 살펴봅시다 Alone Alone이라는 거는 이게 단어가 합친 거예요 All하고 One하고가 결합이 돼서 전부 다 해봐야 One이다 그래서 그것뿐이다 하나뿐이다 전부 하나다 그래서 Only하고 똑같아 Alone Alone Man does not 이 Alone이 여러 군데 나와요 성경 말씀에도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인간은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해서 배가 무척 고팠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시험한 게 그거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이 있을 테니 저 돌을 빵으로 변화시켜서 빵이 되어라 얍! 그래갖고서 먹어라 그러니까 대답이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그 앞에는 뭐예요? It is written 쓰여 있나니 말씀에 적혀 있나니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죄인이 와가지고서는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이 나왔느니라보다도 뭐를 먼저 했어요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둘러서 있다가 Who can forgive sins But God alone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이뇨 But God alone 하나님 한 분만을 빼놓고 이렇게 alone A person is justified A person 한 사람은 justify가 되는 것이다 By what he does 그가 하는 행동에 의해서 justify가 되는 거지 Not by faith alone 믿음만 가지고 여기는 alone이에요 Not by faith 그러면 조금 말이 이상해지는데 Face alone이 붙었으니까 말이 되지 Face도 물론 justify 되는데 필요하지만 Not by faith alone 믿음만 가지고 justify가 되는 게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도 justify가 되는 거다 믿음이 있고 행위가 따라줘야 된다 이게 어디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임스 야고버서에 나오는 것 같아요 alone 그러면 어디에서 나온 거다? all과 one이 붙은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쫙 나가 봅시다 본문 My prayer is not for them alone 나의 기도는 for them alone 그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alone은요 보통 이렇게 뒤에 붙어요 for them alone이지 for alone them 그러지 않는다 alone 뒤에 붙어요 자 들어볼까요? My prayer is not for them alone I pray also for those who will believe in me through their message that all of them may be one Father just as you are in me and I am in you 자 따라해보기 My prayer is not for them alone my prayer is not for them alone I pray also for those who will believe in me through their message that all of them may be one Father just as you are in me and I am in you 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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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읽어볼까요? 몰라. 근데 반복해서 낭송하면 내공이 차오르는 거지. 이게 넘쳐오르면 그야말로 영어로 설교하자 그러면 영어로 설교가 나온다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벌써 속출하고 계시거든. 정철 선생 시키는 대로 했더니 아니 내가 뭐 영어로 설교하는 공부를 한 적도 없고 그런데 하니까 나오더라고. 시킨 대로 한 거지. 내공이 쌓인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뭐 지금 아 유닛 1부터 1권 처음부터 새로 공부해야지 그렇게 마음 크게 먹지 말고 오늘부터 하세요. 오늘부터. 오늘부터 마음을 다져받고 하시면 이게 넘칩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의 목사님들이 하나가 많으신 Thiessen 하시는 건 And I am in you.